아줌마가 너 좀 불러달래서, 어? 김찬아, 아줌마야. 안녕하세요, 아줌마. 그럼 우리 나중에 보자. 저 갈게요, 그럼. 고마워. 김찬아, 그동안 잘 지냈어? 네, 근데 아줌마가 여기 왜 있어요? 김찬이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. 저한테요? 저한테 무슨 할 얘기요? 일단 좀 앉을까? 네.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뭔데요, 아줌마? 그게 말이야. 뭔데요, 아줌마? 김찬아, 아줌마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.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? 네, 말씀하세요. 뭔데요? 사실은 아줌마가... 아줌마가 뭐요? 아줌마가 힘찬이 친엄마야.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줌마가 왜 힘찬이 친엄마예요? 내가 힘찬이 널 낳았으니까. 뭐라고요? 아줌마가 힘찬이 낳았다고요? 그래. 내가 힘찬이 널 낳았어. 그래서 내가 네 친엄마라고. 이제 알겠니? 나는 네, 알겠니? 나는 네! 알겠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